어디에 모셨어, 어디에? 바로 여기에 모셨습니다. 여기에 나오셨습니다. 오늘의 매물은 두 번째 매물입니다. 진짜 예쁘다. 제주도에는 리조트 아니에요? 리조트 같아, 진짜. 들어가시죠. 자, 들어가십시오. 자, 이렇게 통로를 지나서 1층이. 이거예요? 이거 내가 좋아하는 분위기잖아. 왜, 왜, 뭔데, 뭔데? 오, 저 책을 봐. 이게 중요한 거다. 자, 들어가자마자 쫙 펼쳐져 있습니다, 주광이. 예쁘다. 예쁘다. 진짜 좋다. 그냥 스튜디오입니다, 스튜디오. 편안해, 굳이 따뜻해. 어우, 예쁘네. 진짜 예쁘다. 신경을 좀 썼네요, 많이. 그냥 스튜디오로 쓰시면 됩니다. 주방에 이렇게 독립되어 있다는 게 너무 좋고. 딴 공간 보고 싶어. 아, 딴 공간. 지금부터가 시작이에요. 시작이야? 우리 1층 본 거예요. 자, 우리 1층 봤어요. 자, 가시죠. 아니, 잠깐만, 가기 전에. 아니, 잠깐만, 가기 전에 전에. 이거 보여줘. 아. 이거 뭐야? 역시 우리. 어, 여기 뭐야? 이거 뭐야? 어, 바로 놀래네. 뭔데? 뭐가? 뭐가요? 이게 뭐야, 이게 뭐야? 여기는 바로 숨은 공간. 보통 계단 밑에는 이제까지 창고 아니고 수납 공간이 있어요. 보통은 창고 같은 거 있었잖아요. 그렇죠. 최초입니다. 그런 건가요? 미니 욕조가 준비가 되겠습니다. 계단 밑에 미니 욕조가 있습니다. 잠깐만, 그러면 나 씻고 남았고 다 보는 거예요? 같이 씻는 거죠? 아, 아니야. 정말로? 대박. 아니, 잠깐만. 저희도 놀랐어요. 저희도 놀랐어요, 저희도? 나도 놀랐어요, 어쨌든. 자, 저희도 닥터피시 한 100마리 풀어가지고. 아, 이거 미니 욕조였어? 욕조예요, 욕조.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이 정도는 풀빌라 느낌이야, 풀빌라. 자, 보세요. 자, 보세요. 우와. 수능 100번도 있고.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여름 특집을 할 때, 쿡팡 할 때. 요즘 인싸들 사진 보면. 풀빌라에서 이 테이블 있죠, 나무 테이블에. 과일이든 요리 올려놓고. 이거야, 이거. 이거, 이거. 과장이 심하잖아요. 풀처럼. 풀처럼. 풀빌라처럼. 저희도 놀랐어요, 저희도 놀랐어요. 나는 놀랐어요, 진짜. 아니, 물 째끼고 습해질 것 같아. 야, 여기 너무 웃기다. 근데 이거. 네. 조금 약간 걱정되는 게. 네. 물로 채우려면 너무 습하지 않을까? 워낙에 공간이 넓고, 환기도 잘 되고 해서, 습해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나는 이거 쓰는다고 그러면. 네. 아이디어를 좀 줘요. 뭐 안 하고 싶어.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 부실이나, 광어. 광어. 시료를 저기다 넣어놓는다고요, 시료를. 광어, 시료를 안 넣어놨어. 이런 것들. 서로 꺼내도 되고. 고국 같은 거 넣어서 바로 여기서 잡아서 요리. 국밥. 재밌는데? 여기서 그냥 잡는 거지. 재밌는데? 한 번 잡아줘요. 베테랑 선장의 진두지휘 아래. 쉴 새 없이 이어지는 넋시자가. 야, 조심해. 너무 커서. 아, 너무 커서. 아, 너무 커서. 아, 너무 커서. 바로 요리 가능해요. 끊임없이 올라오는 녀석들 덕에 선원들도 쉴 틈이 없습니다. 웨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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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웨이. 오늘 요리입니다. 이게 콘텐츠입니다. 재밌지, 재밌지. 재밌게 봐주세요.